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축사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축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사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고향 나사리시라는 동네에 가서 회당해서 말씀을 전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곧 이사여서 61장 1절에 그 말씀을 펴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과 이사여서 61장 1절의 말씀대로 그 사역의 내용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냐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본 자를 다시 복의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다시 말하면 원수를 갚으시는 그러한 때가 됐다. 누구의 원수를 갚아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위대한 피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잖아요. 미혹해서 거짓말해서 속여서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고 각색 질병이 왔고 참으로 비극이 싹 텄고 그대로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실패.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후손들이 망하는 걸 그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래도 예수 크리스도,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의 이 말씀 이 사역에서 61장의 1절 이하의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 너에게 응했느니라. 그래서 말씀 전파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또한 눌린 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시는 이 축사사역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이러한 치유사역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갚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에게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한 만든 인간을 타락시켰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 대한 응징이에요. 마귀에 대한 보복인 것입니다. 네가 내 자녀들을 이렇게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자 이제 내 아들을 내가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온 것은 양돌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이 말씀과 축사와 치유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주된 구원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을 보내신 주님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치유 사역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슬픔이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화관을 얻게 해 주신다 이거.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슬픈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불행을 행복으로 변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화관을 쓰게 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마귀하고 싸워서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고 이것을 잘 견뎌야 겨우 천국에 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만을 가게끔 하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슬픔과 눌림과 질병과 고통과 사고와 대인관계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가?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저게 무슨 말인가?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그렇게 하고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 마음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바 요한을 부르셨어. 안드레를 부르셨어.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임팩트 아주 그냥 강력한 펀치가 마귀에게 주는 펀치가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 보금 4장 21절 31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작동을 한 거예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소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막 예별을 회방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시끄럽다고 말해요. 뭐 내 쫓아낼 거 아니에요.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꾸짖지 아니하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꾸짖었다. 귀신을 꾸짖다. 너는 잠잠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공생의 사역 속에 임팩트를 마귀에게 주는 펀치를 나르신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누가 보금 4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장 거양 나사렛 회당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 사역을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따르는 그러한 역사 분리될 수가 없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축사가 일어나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요한귀신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환상 중에 일곱 교회 일곱 별을 오른손에 쥐시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그리고 보니까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말씀하실 때 막 나온다. 바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그곳에는 해같이 빛나는 강력한 밝은 빛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밤에 늦게 들어와서 방에 불을 팍 켰을 때 제가 과거에 반지하에 제 서재가 있었는데 좀 늦게 진료 끝나고 들어가서 불을 딱 켰더니 이 바퀴벌레가 말해요. 너무 갑자기 놀라요. 갑자기 불이 확 밝혀지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팡 뛰더니 그냥 배를 통을 따고 바라 바라 바퀴벌레 한 번 이렇게 하면 잘 바꾸질 못하더라고 그게 그래도 조용하게 그냥 사라지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밝은 빛으로 역사 그것은 어두움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나면 말이에요. 고성 저쪽에 불이 자주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속에 있던 토끼들이 어떻게 돼요. 막 뛰는 숨어있는 토끼들이 포천 수양관에도 가면 이게 추운 겨울이면 말이에요. 이 벌레들이 말이에요. 그 바깥은 너무 추워 얼어 죽으니까 다 그냥 들어와요. 매주마다 갈 때마다 그냥 벌레 그냥 쫙 깔려 있어요. 벌레 잡는 일이 이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임지하심이 나타날 때는 귀신들이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축사가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병도 낫는 겁니다. 병이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또 말씀이 참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 가버나무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면서 그 사람의 그 귀신을 내어쫓고 나오셔서 어디로 가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 열병이란 것이 무슨 병인지는 아마 여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인 누가는 똑같은 이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병이 낫고 병이 떠나가고 그들을 수종들다라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해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좀 더 의사로서의 아주 정확한 기술이에요.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간 게 아니라 가까이 서서 섰다 그랬어요.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지셨다. 꾸지셨다. 열병을 나무랬다 이겁니다. 이 의사인 누가가 그것도 당대에 여러분 헬라철학 이 서양의학의 본고장이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의사들은 한국에서 의사가 된 분들은 아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독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사님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게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헬라 그 그리스의 의사가 선언한 것이 있어요. 의사로서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런데 그러한 그 최고의 학문 의학기술로서는 최고의 학문인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의사 면허를 받고 의료업을 하던 누가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여 이제 바울이 주치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같이 가요. 그런데 어떠한 다른 복음서보다도 누가가 쓴 복음서에는 아주 의학적인 의사로서의 그런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서 또한 열병을 꾸짖으니 열병이 떠나서 즉시 열병이 떠났다. 이 시제까지도 나와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수종 들었더라. 또 보면 그 사도행전에 누가 쓴 겁니까? 누가가 썼지요. 누가.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의 양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보다도 누가가 쓴 성경의 양이 더 많아요. 의사인 누가가 이만큼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바울과 죽을 때까지 같이 다녔어요. 감옥에까지 같이 다녔어요. 바울의 몸 주치의였습니다. 주치의. 그 의사가 성전의 미문의 안전병이가 거침받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했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니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았어. 그것도 왼손과 오른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들의 기록에는 오른쪽인가 왼쪽이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손을 잡았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때 어떤 역사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런 표현은 의학적인 기술로 밖에는 생각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이 생각하면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즉시 일어나 막 찬양하고 걸어다니더라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인대와 근육이 힘을 얻었어요. 갑자기 벌쩍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의학적인 기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매우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어떤 다른 제자들 기자들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 보다도 성령의 감동으로 같은 사건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직접 이거 목도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의 풀 감동으로 그 당시의 사건이 재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 보듯이 동영상으로 보듯이 그 사건이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래서 마가와 누가가 다른 시대에 조금 다른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고 다른 장소에 기록했지만 같은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내용은 의사가 쓴 내용과 또 마가라고 하는 어떤 직업인지 모르지만 그 마가가 쓴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그 사람의 인생의 경험 학식 또 자라나온 환경 이러한 모든 것이 전적인 감동으로 같은 사건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기록된 내용은 다 짝이 맞고 1점 이략도 틀림없이 다 맞고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앞으로 다 이루어야 될 것이에요. 800년에 걸쳐서 기록된 40여 명의 다른 시간 차원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누가 보금 4장 18절이 이사회에서 61장 1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사건을 여러 대에 걸쳐서 누가 이렇게 베끼도록 불러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똑같이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에 모든 성경은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바르게함과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인 누가가 충격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냐? 이 마가는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썼어요. 물론 손을 잡아 일으켰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누가는 뭐라고 하면 그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의 앞에 서서 꾸지지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고 꾸지졌다는 것은 인격적인 그러한 인격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물질을 향하여 꾸짖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러한 생명체 생각이 있는 그러한 생명체를 향하여 꾸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가 배웠던 의학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열병이 뭔지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유행하고 있던 열병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제대로 열병의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브루셀라 파열병 이라는 브루셀라 세균에 의해서 소아 돼지나 이런 사람과 인수 공동 전염병 이라는 게 있어요. 브루셀라 이게 발열이 생깁니다. 열이 팍 났다가 떨어졌다가 났다가 이것이 첫 번째 많은 병 두 번째로는 뭐냐 장티푸스 타이포이드 그 열병 그것도 장티푸스 세균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말라리아 말라리아도 고열이 났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사학자인 바클레이 주석에 의하면 아마도 말라리아 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분은 주장을 해요. 그러나 저는 또 그건 아닐 것이다. 저는 브루셀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짐승들 많이 키우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수 공통병이 유행했을 것이다. 그러한 지식을 가진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축사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러한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대의술과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의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 자신도 이러한 성령사역 물론 성령사역만 아니고 말씀과 축사와 치유가 평행하는 이 전인치유 사역을 하게 된 분명한 동기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임팩트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 당시에 의학도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금요철 하기도 할 때 우리가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형제가 행동이 좀 이상한 거야. 부들부들 떨고 좀 이상하게 구토증이 날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때 20대 중반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독일에 유학 갔을 때 그래서 한인교회에 출석했고 아내를 만나서 출석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아 저것은 내가 손을 얹으면 낫겠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걸 경험한 적도 없는데 이 성령의 충동이 충동 그래서 일어나서 그 형제의 머리에다가 손을 나도 모르게 얹은 거예요. 이 평신도가 말이야 그것도 젊은 애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이런 일을 목사님이 먼저 놀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후가 문제예요. 갑자기 쓰러지더니 그냥 온몸에 그냥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면서 입이 그냥 그렇게 초자연적인 것 같아요. 입이 그냥 이렇게 벌어져요.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떠나는 것이 냄새를 풍기면서 떠나는 제 자신이 제일 많이 놀란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도 놀란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나서 또 저녁에 자는데 그 나간 마귀가 귀신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나는 안 돼. 그래서 계속 밤새도록 그런 싸우는 영적 체험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각자의 체험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될 사역으로 나를 부르셨나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싸우고 나중에는 말씀에 그 검인 새 파란 검이 지어지더니 그 귀신을 목을 치니까 말이야 사라지면서 그냥 평화가 물밀듯이 오고 자유암을 입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고 또 한 번 세 가지 사건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부터 그냥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거에 그냥 갈급해져요. 영적인 체험이 그냥 갈급해져요. 성령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나서 기도 드리고 쇼파에 집에 와서 누웠는데 갑자기 내 기숙사 방에 말이에요. 이 마귀가 한 여섯 마리가 일곱 마리인가 하여튼 이게 춤을 둥실둥실 추고 있는 그 위에는 부적이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직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두루마기를 입고 그냥 손을 쳐서 마귀를 향하여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땅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을 뺏어가지고 휴지통에 다가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 영이 육신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별로 좋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이것은 여러분이 다 이런 경험을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이 의학도인 저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체험해 해주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것 부르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도 구형예배 드리는데 심야기도회 때 아마 기도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참석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만성 루마치스 그런 관절념 무릎관절념 잘 걷지를 못해요. 그것도 그냥 몇 년 이상 수많은 유명한 루마치스 의사들을 다 다녀봤지만 고침을 받지 못해 그런데 기도 중에 내 마음속에 손을 얹으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집사님의 무릎에 손을 얹을 때 그냥 불이 확 불이 들어오니 그 자리에서 직접 나와버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 그리고 나서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성경을 하나 선물로 주시면서 그 성경에다가 써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기뻐하는 종이다. 성경 말씀 중에 그러면서 주의종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얘기하자면 길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걸로 제가 마치겠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표적이 따르는 그러한 신유의 역사 또 축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되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지속적으로 이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결론을 얻은 것 이것은 바로 말씀 전파와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이 치유의 역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세트다. 만약에 어느 한 가지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것이다. 이건 옳지 않은 것이죠.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맞다 이런 확증이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나타난다. 이거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병자가 낫는 거 봤잖아요. 귀신이 따라가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왜 들어왔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죽이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아요. 결국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 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만병통치처럼 귀신만 쫓아내면 다 끝납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귀신 쫓아났다고 해서 귀신이 그냥 다시 안 돌아옵니까? 나중에는 청소가 되면 친구 일곱 귀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십자 육신의 정력을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면 넘기지 아니하면 내가 매일 십자가를 치고 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은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귀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영체인데 그러나 귀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의 뭐예요?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강도입니다. 강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직장과 대인관계를 괴롭히는 강도와 같은 아주 사악한 더러운 영체예요. 영체 그래서 이러한 귀신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차서 차버려야 돼요. 내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념이 아무 모른 도둑념이 들어오면 여러분 아이고 좀 나가세요. 좀 이럽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막 경찰을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안 나가면 말이야 이게 남의 주거침입죄로 말이야 고소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르니까 또 그렇고 심지어는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신과 가봐라 병원에 가봐라 아니 의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납니까? 의사가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현대 의술은 진화론에 입각해서 생긴 의술이에요. 물론 이 의술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 데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사실은 이 누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질병의 근원은 사실은 마귀에서 온 거예요. 이것이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인간의 첫째는 인간의 죄성에서 온 거예요. 타락해서 그리고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스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아니에요. 디아볼로스 마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이러한 자들을 그대로 간과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누가가 충격을 입었듯이 바로 이 부족한 정도 그러한 차원에서의 충격을 입었다. 이겁니다. 병이 낫더라. 의술이 고칠 수 없는 병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고통이 없이 수술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있다.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축사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진흙을 발랄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치료하시고 또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얹어서 내가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병이 떠나가고 치료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 대적이 바로 모든 질병과 불행의 근원이 바로 사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연관시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말씀만 전한다고 끝납니까 말씀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 사람의 듣는 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손에 일곱뼈를 들고 주의 종을 붙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양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임자심 가운데 어둠의 영은 드러나게 될 것이예요 또한 그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면 질병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의 원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대적해야 될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하지 말자 이겁니다 왜 군인입니까 군인은 그저 그냥 뭐 나라에서 해주는 옷 입고 나라에서 주는 밥 먹고 그냥 좀 훈련하고 끝납니까 군인은 왜 있어요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게 군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라 이겁니다 군사 그 군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예보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할 때 마귀는 비겁한 원수이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마귀는 들어오는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미혹입니다 미혹 속임수예요 그래서 야고버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있는 것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사망 이전에 나오는 것은 바로 질병이요 결국 질병이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면 죽음이라는 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충만함을 입을 때 이것이 영분별을 통해서 이것이 마귀가 내게 속임수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영분별 그래서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여러분 사기꾼의 속임 잘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귀가 얇아 왜 귀가 얇는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이러한 마귀의 거짓말에서 이걸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속지 아니야 속지 아니야 두 번째는 그 속은 이후에 거짓된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가지 속임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주의 거짓된 속임수 세상 사람들이 만든 철학 사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배후에 악한 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히틀러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수천만 명이 히틀러를 통하여 정말 이 독일 국민이 미혹을 당했잖아요 미혹을 그게 사실은 마귀예요 히틀러가 지금 독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혹을 당했냐 사실 전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파탄됐는데 히틀러가 일어나가서 경제 부흥을 일으켰어요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 자동차 인더스트리 폭스바겐 그거 히틀러가 일으킨 거예요 독일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 누가 만들었습니까 히틀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경제 부흥을 일으켜요 부흥한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막 박수치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마치 구세조같이 독일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 교회들이 그래서 히틀러를 그냥 찬사한 거 아닙니까 이 마귀의 속상 그리고 나서 그 이빨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반유대주의 그리고 독일 민족이 세계에서 최강이라는 교만 아리안 우월주의 이렇게 해서 그냥 인공적으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IQ 130 이상 파란 눈에 머리통 어떻게 생기고 키가 180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3천명을 말해요 슈바스발드라고 하는 흥림 속에다가 그냥 인공사육을 시켰잖아요 사육 3천명이 태어났어요 지금 독일 곳곳에다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이 이 마귀의 거짓말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에게 비극을 가져와 줍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참 좋을 수 있어요 쾌락이 있습니다 어떤 흥분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뭔가 참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엄청난 이러한 호의적인 이러한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속임을 당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옵니까 두려움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놓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처음에는 좋은 걸 줘요 여러분 마약도 처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수술하면서 마약을 맞아봤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편 개통 개통 응급수술 하려 보니까 또 뭐 도박이니 게임 중독이니 포르노 중독이니 뭐 이런식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처음에는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어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쾌락이 잠시 잠깐이지 지속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겁니다 중독 그래서 마귀의 역사 이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역사는 처음에는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속여서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노예화를 시킨다 노예화 엔슬레이브 노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화가 되면 그때부터 고통을 주고 매를 때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그냥 지옥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를 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공포 속에서 자살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용서치 못한 분노감이 생겨서 그냥 강포의 영 화를 잘 내고 분노하게 되고 사실 그 분노의 배후에는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용서치 못하는 이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분노의 영이 우리를 주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또한 비판하게 사랑만 보면 저건 저렇게 안 되고 저건 못 쓰고 저건 못 쓰고 계속 비판적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비판의 영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랑은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성경에 본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늦을 먹고 늦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데 이 황충과 메뚜기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을 포도원을 허는 그러한 역사 포도나무를 마르게 하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게 하고 이러한 모든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바로 흑암의 영 황충과 같은 흑암의 영이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깨어 있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 안에 금식하며 깨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원수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참으로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받고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일어설 때 우리 안의 역사하고 교회 안의 역사하고 이 나라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